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장님,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벌써 2월이더라고요. 이제 설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반기 부동산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간단하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머니투데이서 이슈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고 증시 프로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인사, 오랜만에 인사 드리니까 복잡한 자료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전에 비교를 한다면 최근에 이번에 전염병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비교한다면 사스라든지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하락을 안 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 GDP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약간 출렁이는 그런 현상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시장에도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 시장의 그런 사스나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요. 급상승을 하는 그러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증시가 아니고 부동산에서요. 지금도 이제 과거와 비교한다면 과거를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인트는 지금의 이런 전염병에 대한 사태보다는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 사례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최근에 9.13 대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 바로 부동산 시장이 철렁거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약 상승을 보이다가 대략 한 3, 4개월 있다가 약간의 약보합 형태가 보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12.16 즉 12월 달에 발표됐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 4월 정도 있다가 아마 약보합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마침 그래서 6월 전에 6월까지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다주택자한테 매매에 대해서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일시적인 해제를 주었지 않습니까? 모든 타이밍이 그 외에 좀 맞춰지니까 아마도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 다주택자 중에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3, 4월 안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느냐. 과거에 장이 또 그러지가 않았어요. 부동산 장이. 그 다음에 3, 4개월 후에 잠깐 가격이 약보합이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약 상승이 서서히 또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보유를 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말로써 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개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뷰를 오랜만에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혼자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한승연 원장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 02077-6358번, 문자 013-3366-8290번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원장님과 부동산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일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5분 이내에서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지 시세는 매매금액 1억 8,700에서 2억 3,90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는 1,700에서 2,400만 원,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면 9,3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승연 원장이 도심으로 승격된 영등포에서 그중에서도 센터입니다.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아무래도 직장인 수요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설명부터 좀 드린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시장역 인근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곳이 영등포시장역이 위치해 있고요. 도볼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주변을 쭉 살펴본다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든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아니면 예정인 곳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쭉 이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평으로 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는데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용산까지 가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역이 이 곳의 한 가운데고 또 이 안에서만 본다면 바로 목동과 여의도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목동이든 여의도이든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면 물론 지금도 핫 이슈 지역이 바로 영등포지만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될 것 같다. 가격 상승의 예상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하철역을 살펴본다면 5호선이 바로 영등포시장을 통해서 여의도에도 정차를 하고요. 그래서 여의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영등포에 많이 거주하십니다. 또 5호선이 목동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지금 용산까지도 이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2호선이 또 지나가면서 9호선이 지나갑니다. 밑으로는 또 1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의 사각형을 본다면은 렉탱글을 본다면은 바로 한가운데 또 영등포시장역에 들어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개발호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발호재를 이제 차근차근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가장 핫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영등포시장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근이라고. 그런데 이 바로 인근에서 또 뭐가 추진되고 있냐면은 바로 영등포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등포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건 현 정부의 일종의 재개발과 같은 성격을 띈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영등포 뉴타운은 즉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인데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합쳐져서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입주가 완료된 데 공사 중인 곳.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을 예정으로 앞두고 있는 곳들. 다양한 부분이 지금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앵커 분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었다시피 3도심으로 승격이 되다 보면은 유동인구가 지배하게 되고 수많은 인구들이 또 이곳에 거주를 하게 될 것 같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개발 호재가 다양히 또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현재도 다양한 노선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노설 증설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GTX-B 노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GTX-B 노선이 바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에 지나가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그림에 보시다시피 목동선, 그다음에 지금 쭉 신림선, 다양한 노선들이 지금 이 한가운데로 다 보이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어디냐? 영등포와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다 이렇게 새로운 추가 노선들이 집중한다. 그만큼 이곳이 앞으로 미래에 유동인구가 집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들이 지금 현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을 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하나 더 있죠. 바로 이러한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간선 도로와 서부 지금 우측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재무폭길 지하와서 이 두 개가요. 바로 영등포를 가로질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 사업, 이 전 페이지에서는 GTX라든지 이런 대중노선까지 해서 이곳에 집약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오피스텔도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내부는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투자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점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보통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다세대 주택일 거예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지의 종목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보통 주택가 안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보통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바로 도심 중에서도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가치로 보자면 토지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우월성이 이런 오피스텔이 안고 있는 땅의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한 핵심 지역에 영등포 도보 약 5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요즘 옵션 같은 거는 워낙에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근 대비 매력적인 가격. 이거는 제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 물건은 1.5룸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대부분 투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데 1.5룸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측정이 되었고요. 또 일부 세대는 전세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세에 대한 불안감 없이 투자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양가가 1억 8,700대에서 2억 3,000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이 아무래도 직장인들 아니면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등포에 거주를 많이 하셔서 전세가가 높은 것 같아요. 대략 1억 7,000에서 한 2억 1,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월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2,000에서 3,000이고 월 60에서 70에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예상 실투자 금액이 전세일 경우에는 1,700에서 2,400대 즉 2,000만 원 전후로 가능하고요. 전세가 완료된 세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월세일 경우에는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대에 여러분들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이 투자 분석 마무리하면서 유의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원장님, 저희 여기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일단은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답사.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로 이제 거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무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실제 현장을 좀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멀리 지방에서도 현장 방문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상담 예약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현장 답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웬만한 패널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그 현장에 갔을 때에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양 대행사라든지 그쪽의 직종에 계신 건설사라든지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을 할 일을 하시는데 건설사, 그다음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FM대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랑 같이 가시면 당연히 저는 여러분 편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편에 가서 만약에 계약 단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사전에 얘기한 게 만약에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약서에 들어가게 해다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요점은 전문가랑 꼭 가시되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던가 전화통화를 해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하고 꼭 현장 답사를 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저랑 전화상담을 먼저 통하고 그다음에 제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오늘 방송에 나온 얘기 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들은 대부분 여러분들도 호재에 대해서 큰 호재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 상담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좀 디테일한 게 또 담아져 있는 그 지역의 호재들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들이 현장 답사를 갔기 때문에 제대로 현장 답사를 간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알 거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 요소를 여러분들이 담고 현장에 간다면 아주 큰 실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